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하고 한당훈 당대표의 해동이 불발로 끝난 것이죠. 이견만 확인하고 끝나게 된 건데 그 이후에 한국이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진영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옹호하시는 분들하고 한동훈 당대표를 옹호하는 분들이 완전히 그냥 진영이 나누어져 있는 자아 우익이 나누어져 있을 뿐만 아니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완전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여론 결과도 완전히 다르게 나오네요. 그런데 이제 저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영에 속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톱뉴스입니다. 톱뉴스인데 윤석열, 한동훈, 80분 해동, 빈손으로 끝나다. 어렵게 만나 할 말만 하고 끝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꼭 이 사진 보고 저는 옛날에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피의자 신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한동훈 김여사 관련 쇄신이 필요하고 특별감찰관을 요청했는데 윤석열, 납득하기 어렵다. 밝혀서 갈등이 이어질 듯.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제목과 같이 상황에 대한 인식, 현상에 대한 진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근희 여사의 행보와 행적에 관련해 가지고 윤 대통령은 전혀 문제가 없다. 무슨 문제냐. 없는 문제를 자꾸 분란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한동훈 대표는 그게 아니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서로가 동서를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난 걸 보여주는 거죠. 윤 대통령의 단호한 모습 이런 게 이제 그대로 드러난 거죠. 완전히 서로가 다른 상황 인식이 완전히 다른 그런 겁니다. 회동하기 전에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이때는 의례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고 여러분도 조직 생활을 해보셨겠지만 윗사람한테 윗사람이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히 심적으로 이렇게 불편한 상태죠. 엄청난 용기를 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앞이든 아니면 상사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한동훈 당대표는 이번에 엄청난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지하에 이제 거절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상황 인식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르니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이날 김근희 여사와 관련된 민심을 전달하며 한동훈 당대표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김 여사와 관련돼서 조금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납득하게 어렵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된 거죠. 이제 통상 이런 모임이 끝나고 나면 의례적이라도 이제 브리핑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죠. 한대표 측을 대표하는 박정하 국힘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대표가 과감한 변화의 쇄신 김근희 여사 이슈 해속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 담당한 특별관찰관 임명 이게 다 이제 처와 처가집에 관련된 사항인 겁니다. 임명 필요성 그 다음 이제 별도 하나의 독립된 의제로 의로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전달했다.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이제 김여사 관련해 가지고 김여사 또 처가집이 또 문제가 많으니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김여사의 공개행보를 좀 중단하는 거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그런 목표는 정부의 개혁 외교 안보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부담이 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입장은 아니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문제라고 하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평행선인 거죠. 당의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양측은 각자의 입장을 반영한 최소한의 회담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동훈 당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한 이후에 한 달 만에 성사된 모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쳐도 문제가 없고 처가집도 문제가 없다. 왜 없는 문제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야당을 유리하게 하냐. 민심 전혀 문제 없다. 아니 민심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대통령님 그게 아니고 민심이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전속사진사가 찍었던 많은 사진 가운데 이걸 골라서 내보낸 겁니다. 꼭 분위기가 여러분들 어디 피의자 치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의견을 한번 쭉 읽어보니 가장 많이 여러분 읽힌 의견이 73명이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데 이 돋보기님이 가장 많은 사람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만나자는 것을 거절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 윤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를 그냥 만나 준 것이다. 애초에 한 대표를 통한 민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소위의 갱일기다. 보수 언론 조중동이 아무리 나무래도 눈 하나 꿈쩍도 안 한다. 이제 누가 뭐라고 좋은가 충원하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169명, 5명이 찬성하고 33명이 반대라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설문조사인 거죠. 이 만다리님은 저 자리에 앉으면 누구나 아방궁이 되나 봅니다. 고어는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는 잔소리로 들리로 보고 와이파 하나 관리 못하는 현실이 서글픕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57명이 찬성하고 31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게 다 여론조사인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도 일면 톱으로 빈손으로 끝난 윤한회동 81분 대하고 결과물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앙일보는 취재기자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 세상의 김건희 라인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지칭되는 사람을 정리하자는 것이고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 등 한 대표의 3대의 요구안에는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 어떻든 간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이게 회동이 있기 전에 윤한회동 김건희 여사 햇범 만들 마지막 기회다. 이게 전부가 다 이제 처가하고 관련된 거죠. 처하고 처가. 처가 좋으면 이제 뭐 말뚝에도 이런 절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옛날 말에 이렇게 여러분들 어쨌든 지금 되고 정진석 실장의 중재를 기대한다. 이럴 때는 산전수전을 겪은 정진석 실장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주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타협점을 찾도록 잘 조언해야 된다. 이거는 뭐 세상을 잘 모르는 권력을 진 사람이 노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1960년대 생들에게서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정부가 다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거지 대통령의 영리를 건들 수 있는 이야기를 대통령 집사람 그냥 아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답답하니까 중앙일보도 이런 사설을 썼겠죠. 정진석 실장 자체가 원래 상당히 기계주의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1960년생 고대 무슨 사학관과 졸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굴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본인 선거가 엉망진창인들이 입 다 다물고 두 번 다 다물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일기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한동훈 당대표를 미워하는 사람이 참 많네요. 유난해동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여사 대외활동 중단 각종 의혹 해소 중앙일보 10월 21일자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외로 기대한 것보다도 타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게 좀 의외인데 그래도 이게 민심이니까 대표적인 민심은 아니지만 한 2,800명 정도가 참여해 가지고 한동훈이 네가 뭔데 대통령 앞에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57%가. 저는 이게 역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민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옳은 일을 하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없는 것이니까 한동훈 당대표가 입 다물어라. 또 뭐 인신공격 무슨 머리를 가지고 인신공격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공병호 tv에 설문조사 응하신 분들도 우선 뭐 외모나 이런 걸 가지고 욕을 만해 놨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일찍부터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접점을 찾거나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지금 야당이 의욕조로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좀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